여기 애들하고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얘가 막내고 언니 보여줘봐 민비 명성하고 그거 찍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열어봐 여기서 찍을게요. 아까 그 카리스마 얼굴만 보여줘도 돼. 그리고 나머지. 잘 나와요. 언제 거야 이게? 40년도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때 아주 KBS 10일기생 영국인가 대화드라마 이름이 나올 텐데 대화드라마 둘째 꼬모 그지? 둘째 꼬모지? 대화드라마를 얘가 찾아왔어. 토지? 토지 맞아. 토지? 토지. 갈몽가야. 토지에서 나왔어. 토지는 왜? 토지 옛날에 대화드라마. 토지. 토지. 거기서 찾아보면 되겠다. 거기서 찾아보자. 토지가 토지. 이 집에 맛있어. 우리집에 콩나물하고 콩, 그 다음에 이 호박을 이룰을 잘했어. 언니가 아주 잘해야겠다. 이 호카살이도 맛있어. 고마워 집에 살듯이 피했어? 고맙습니다.